제주도 교육청이 추진 중인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 문제가 도의회 예결위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집행부는 물론 예결위원들 사이에서도 제2부교육감 신설 필요성을 놓고 갑론 을박이 이어졌는데요. 내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는 김광수 교육감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 문제가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이어 예산결산 심사는 예결위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특히 집행부뿐만 아니라 예결위원 간에도 제2부교육감 신설 필요성을 둘러싸고 갑론 을박이 빚어졌습니다. 정민구 의원은 유보통합 등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속에 진행돼야 하는 교육사업들이 늘고 있지만 중앙부처에서 발령받는 부교육감의 짧은 재직으로 연속성과 정무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제주특별법의 특례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부교육감 신설에 대해서 물론 경기도 많이 있어요. 교육비 지침에 의해서 인구, 학생수 딱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지방교육청은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유보통합이나 늘봄학교 등 교육사업은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수행하고 있다며 제주도만 제2부교육감의 신설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2부교육감 신설로 자칫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다며 제주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사물을 지원청에 이관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AIDT, 제주교육발전특구 이것 때문에 제2부교육감이 직제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만 지금 교육청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모든 내용이 다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하는 업무에요. 또 다른 예결위원들은 제주도교육청이 제2부교육감 신설을 추진하면서 공청회 등에 충분한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김강수 교육감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어서 최근 교원단체의 반발과 도의의 지적 등으로 종전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